광주 과학기술원 연구팀이 높은 전기효율을 갖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GST에 따르면 GST 기계공학부 광산규 교수 연구팀은 높은 시스템 전기효율을 갖는 캐스케이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대중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강 교수에 따르면 향후 발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 연구를 수행해서 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